막걸리는 대표적인 전통주로 한국에서 옛부터 오랜 기간 동안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 특유의 맛과 향 그리고 건강에 대한 다양한 효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막걸리의 효능에 주목하여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다양한 효능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발효 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비군 및 미네랄, 단백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막걸리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실리마린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기능을 촉진하여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발효 음료인 막걸리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증식하여 장내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기능을 촉진하여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알코올과 아미노산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강화됩니다. 막걸리에는 칼슘, 인,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비구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피부 잡티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걸리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 간 손상,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막걸리를 적절한 양으로 소비하는 경우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드물지만 과도한 섭취나 개인의 건강인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막걸리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과도한 음주로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장애 막걸리 섭취는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적당한 양으로 즐기시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